블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1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앞에 택시가 한 데 가고 있어요. 여기서 블박차가 1차로 가는데 택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딪쳤나요? 네. 부딪친 것 같죠? 그러면 후방 영상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1차로로 가고 있어요. 조금 앞에 택시가 가고 있었죠, 2차로에. 블박차 1차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택시 아니에요. 여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택시가... 아~! 이렇게. 이 택시가 지나가는 블박차를 때렸습니다. 다시 한 번 천방 영상 보시죠. 천방 영상은 잘 가고 있습니다. 택시가 2차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택시가 그냥 들어왔군요. 여기 길이요. 길이 똑바로 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쉬어졌죠, 이렇게. 그런데 블박차는 차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택시는 똑바로 갔네요, 그냥. 이 차선을 무시했네요. 100 대 0입니까? 아닙니까? 한 변호사,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금이 2018년 한문철TV 나오기 전인가요? 한문철TV에서 이런 거 수십 번 봤는데요. 당연히 100 대 0이죠. 지나가는 블박차를 택시가 때리면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미 지나가잖아요. 내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블박을 뒤에서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당연히 100 대 0이죠. 그런데 택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택시가 앞에 있었잖아. 택시가 앞에 가고 있었잖아. 사고 나기 전. 사고 난... 그러니까 택시 측에서는 사고 나기 전도 봐야 되고 사고 나는 상황도 봐야 되고 사고 난 다음 도 조합적으로 판단해야 돼. 택시가 앞에 가고 있는데 앞에 가고 있는 이 택시에 대해서 신경 썼어야지. 저 택시, 앞에 가는 택시를 신경 썼어야 되는데 여기서 택시는 옆으로 자기 길로 가고 여기서 블박차역에서 가는데 저 택시가 들어왔잖아. 길이 꼬부려져 있으면 택시가 그냥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그거 조심했어야지. 100 대 0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한 운수 없이 내 차는 자차 보험으로 고쳤대요. 자차 보험으로 고쳤는데 이거 분심이 가면 100 대 0, 100 대 0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자차 보험하지 말고 제 돈으로 고치고서 나중에 택시의 보험 설상대로 해서 제가 개인 소송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변호사님, 한문철TV 3300회 보면 3300회 봤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분심이 거쳤다가 소송 가면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 대 0을 주장할 때는 분심이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3300회, 여기도 좋죠? 그런데 저의 경우 100 대 0 사건, 제가 100 대 0이라고 주장하니까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 게 나은지요. 아니면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 방법은 보험사끼리 분심이 거치지 말자고 서면을 합의해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방법.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개인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괜히 분심이 갔다가 망하면 어떡하나요? 아, 그러고서 또 변호사님 상대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가 곧바로 소송 가지 않았더니 저쪽에서 거부하더래요. 분심이 가야지. 그러면 분심이 가게 내비둘까요? 개인 소송 가야 될까요? 차량 수리비는 대략 130만 원 전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이고, 본인 소송하지 마세요. 시간 들고 스트레스 쌓이고요. 우리 보험사한테 맡기세요. 이걸 100 대 0 못 받아오면 우리 보험사가 바보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보여주시고요. 이거 유튜브에서 설명해서 이거 보고 우리 보험사에서 당연히 100 대 0 받아와야지. 이거 100 대 0 못 받아오면 그 보험사 직원 보험사 그만둬야 되죠. 이걸 100 대 0 못 받아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분심이. 그런데 분심이 해서 100 대 0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죠. 나중에 분심이 결과 댓글 주세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제 разг implication quierenem가 많이 봐주세요. 2 Lav습 1 4 4 4 4